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혼란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도 비슷했는데요. 최해병 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만 해야 되는데 수사를 해서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진우 의원님의 토론을 보면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채 충분한 수사인력과 수사기간 확보하지 않은 채 열흘만 수사하고 경찰에 넘겼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해병대 수사단에는 수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사를 해서 문제입니까? 수사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문제입니까? 충분히 수사하지 못한 게 문제다. 열흘 수사하고 제한된 인력으로 수사해서 넘겼다. 경찰에. 그게 문제다. 그러면 기록을 강탈하지 말고 경찰이 그냥 수사하게 놔두셨어야죠. 그랬으면 왔다 갔다. 사건 기록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왜 경찰로부터 기록을 회수 또는 강탈해 가셨는지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종섭 장관은 수사기록 이첩을 명령하는 공문서에 결제 사인을 하셨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공문서에 결제한, 사인을 해서 결제한 공문서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두로 취소가 가능합니까? 제가 아는 행정절차 규정은 구두 취소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첩을 결정한 결제 문서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취소된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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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수사 기록을 회수 또는 강탈해 가신 겁니까? 누가 이종섭 장관의 명령을 따른 것이고 누가 이종섭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까? 이첩을 결정한 공문서에 이종섭 장관, 국방부 장관이 사인을 했고 결제를 했고 그 결제에 따라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박정원 수사단장은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 공문서 취소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에서 이첩 명령 공문서는 취소된 사실이 없습니다. 누가 이종섭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까? 기록을 회수 또는 강탈해 간 사람들이 이종섭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구두 지시만으로도 장관의 명령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누가 계십니까? 대통령밖에 더 있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구두로만 지시하시면 안 됩니다. 공문서에 이첩을 취소한다라고 공문서로 결제해서 명령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공문서 있습니까? 보고 싶습니다. 공문서에 이첩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